고통 야 너도 빛할 수 있어 손머리 위에서 준비 한 손씩 엉덩이 뒤로 내려볼게요 등을 전체적으로 사용하면서 팔을 멀리 내려주세요 팔을 내릴 때 호흡 내쉴게요 골반은 고정한 상태에서 팔 움직이며 동작 이어가주세요 등 힘으로 팔꿈치 모아볼게요 등 힘으로 팔꿈치 모아볼게요 팔꿈치를 매끈하게 만드는 동작이에요 특히 속옷 위로 울퉁불퉁 올라오는 살들이 고민이셨다면 이 동작 수시로 따라해주세요 날개뼈 모으며 계속해서 등 힘으로 팔꿈치 모아볼게요 날개뼈 모으세요 날개뼈 모으세요 날개뼈 모으세요 다리 더 넓게 열고 손 어깨 위로 올려 상체 좌우로 숙여 볼게요. 상체 숙일 때 호흡 내쉬어 주세요. 팔꿈치를 살짝 뒤로 보내듯이 숙여 허리 뒤쪽 뒷구리를 자극해 볼게요. 호흡 내쉬며 동작 이어가 주세요. 허벅지 옆에 손을 붙여 다리 쓸며 옆으로 내려가 볼게요. 호흡 내쉬며 내려가 주세요. 허벅지 뒤쪽을 쓸며 따라해 주세요. 조금씩 더 깊게 내려가며 동작 이어갈게요. 강아지я 팔을 양쪽으로 열어 옆구리를 밀며 손끝을 멀리 보내볼게요. 좌우 번갈아 가며 따라해주세요. 골반은 고정하고 손끝은 멀리 밀며 등을 전체적으로 자극해볼게요. 허리 꺾지 않게 복부에 힘주고 호흡 내쉬며 손끝 밀어주세요. 허리 꺾지 않게 복부에 힘줘요. 허리 꺾지 않게 복부에 힘주고 호흡 내쉬며 손끝이 prolong해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핏!